재밌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? 귀신한테 전화가 온다고?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 귀신 전화라고? 아까 전화번호도 있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? 별 거 있겠어? 귀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에이 뭐야 없는 번호이잖아 에이 그럼 그렇지 어? 귀신 귀신 전화번호는 하늘은 귀신이 으응 오이 어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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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, 야! 꽃도 아니잖아! 하하하하 또... 하... 어? 또? 어? 그림이 좀 무섭네? 에이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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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근데 왜 자꾸 전화 걸지? 아까 전화 걸어서 그런가? 하하하하 에이, 설마... 에이, 아니겠지? 어? 음? 뭐야, 전전일까? Uh-oh. 오 마이 갓. 너무 무서워. 야, 도대체 왜... 부득꽂이가... 너무 무서워. 아아아아악!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우와, 뭐야. 혹시 진짜 귀신이 있는 거야? 오 마이 갓. 그래도 다행인 게 핸드폰이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네? 귀신도 뭐... 저놈만 끄면 끝이네? 다시 한번 켜볼까? 아, 뭐 전원을 안 받으면 되지 뭐. 별거 없네. 네, 부장님. 히라나가 어디 갔어? 아, 네. 금방 들어갈게요. 그런데... 네, 그 부장님이야? 에이, 뭐 전화인데 뭐. 별거 없지 뭐.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? 어, 그냥 해봤어요. 궁금해서. 거기 어디에요? 여기 어디? 음? 으아악! 으아아악! 으아악! 이게 뭐야. 뭐야. 무슨 소리지? 무슨 소리지? 무슨 소리지? 이상하다. 뭐지? 어? 이게 왜 나와있지? 이상하다. 이게 왜 나와있지? 왜? 아, 졸려. 아, 졸려. 무슨 소리지? 뭐야? 어, 이게 왜 또는 거 있지? 아야, 졸려. 오, 이리 와. 내가 너무 많이 잘했다. 뭐지? 어머나! 어머나! 내가 거기 들고 있었어! 어휴... 괜찮아? 보름이었구나! 어쩐지! 다행이다! 무서우니까 이거 빼놓고 자야겠다! 이제 소리 안나겠지? 이제 소리 안나겠지? 어휴... 이제 잘하겠다! 보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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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보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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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자자! 보름아! 야! 안 떠들어갈라고 하는데? 보름아! 자자 이제! 야... 보름아 왜 이렇게 소리를 내? 어허... 자야지 이제! 자! 보름아 자자! 옳 Eyeagues 하ㅇㅅ H Nor Black 하ㅇㅅ 하ㅇㅈ 하ㅇ8 뭐... 보름아터가 없는데? 바아b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잘못 뺐나? 이상하다. 아우 부숴소여서 걱정했다. 위에 올라가셔야겠다. 여기서 자면 밑에 소리 안 들리겠지? 쩝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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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! 하아! 뭐해? 하아... 그, 그, 귀신? 아우, 노오! 하아! 하아... 하아... 귀신도 침대에 짤하는 거 좋아하나봐. 하아... 나도 그냥 자야지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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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무슨 번호지? 네 여보세요? 아 네 관심 없어요 네 아 또 스팸 전화네 아 네 관심 없어요 아 야 끝나긴 끝나 어? 무슨 전화지? 어? 무슨 전화야? 뭐야? 왜 자꾸 전화가 올 거야? 여보세요? 어? 오 마이 갓 어? 뭐야? 내가 아까 짜증을 내서 그런가? 어? 아 뭐야? 아 진짜 아 이번에 전화 오면 전화기를 꺼버리면 되겠다 왜 자꾸 전화해? 아 너로 이러면 전화 못 하겠지? 그럼. 귀신이라고 없어. 꺼져있는 자고. 그래. 그만. 아휴 놀래라. 뭐야? 정마를 껐는데도. 정마를 껐는데도.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봐야겠다. 아멘